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모이의킹 QA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필했던 실무자가 말하는 모이의킹 책을 보시고 궁금했던 내용인 것이고요. 제 책에는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저도 쓴 지 오래되어가지고요. 모이의킹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나온 결과는 외부의 사람들과 공유하면 안된다. 또한 어떤 회사인지도 주위에 공개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을 제가 썼던 이유가 아마 있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요. 어떤 분이 모이의킹을 한 지 얼마 안됐던 것 같아요. 근데 블로그에다가 그 모이의킹 수행하고 있던 그러한 어떤 계획서들 이런 것들을 블로그에다가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댓글로 이런 내용들과 함께 비밀유지 계약서를 쓰지 않았냐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글을 삭제하면 좋겠지 않냐. 왜냐하면 제가 선배 입장에서 후배가 혹시나 잘못되면 안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가 이제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것을 이제 정리해서 한번 이렇게 공개를 했었죠. 서술 제 경험들 이야기를 해서 썼던 것이고요. 이 아래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직을 한다고 했을 때 실무에 관련돼 상세하게 물어볼 때하고는 조금 다른 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글의 의미하고요. 우선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수행했던 그런 결과 나온 결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결과라는 것은 어떤 취약점이라는 개념들이 좀 큽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요. 그런데 이 취약점에 대해서는요. 누구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게 아무리 패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A라는 사이트 B라는 사이트에서 어떤 취약점이 나왔다. 뭐 이거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명확하게 어떤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점검을 했었는데 이런 취약점들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게 패치가 되더라도 이야기를 하시면은 조금은 곤란한 사항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그 결과에 대한 비밀 유지 계약서가 어느 정도 범위로 이제 그 사인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 비밀 유지 계약서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다.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결과뿐만 아니고 그 회사가 모이해킹을 수행했던 내역조차도 비밀로 유지하라라고 써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국가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육을 했다라는 것조차도 이제 유지를 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들 뭐 이렇게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했었어 이런 것조차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이해킹 프로젝트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어떤 취약점들을 명확하게 어느 회사에서 나왔다라는 것에 대한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래서 말씀하신 뭐 이직을 할 때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당연히 자기가 어떤 모이해킹을 수행하지 않았고 했다라는 것을 다 감춰버리면은 자기는 모이해킹을 안 한 거죠.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가 이제 프로필을 보면은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외주로 하던 여기 뒤에서 써있는 그런 프리랜서 어떤 외주로 프리랜서를 하시던 아니면 어느 회사에서 가셔가지고 그 회사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투입을 하잖아요. 영업을 통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은 이 고객 쪽에서 이제 그 인력의 프로필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필에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은 어떤 회사에서 어떤 모이해킹을 했다. 이런 것들 몇 월 며칠부터 어떤 모이해킹을 수행을 어느 정도 했다라는 것들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처럼 요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는 A를 하는 회사에서 나는 모이해킹 수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코드 진단을 했고 어떤 컨설팅을 했다라는 것까지는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국가기관의 그런 데에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분에서는 그냥 어떤 A사, B사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 면접에서 또 나중에 면접관들이 물어보는 방향도 그렇습니다. 사실 면접관들이 알려고 하는 것들은 어느 회사에서 어떤 것을 수행을 했어. 뭐 어떤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의 결과가 없댔어. 이런 것까지 꼬치꼬치 물어본다면은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 면접관이 이러한 비밀 유지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항들이죠. 사실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이 이제 그 경력자분들한테 알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내가 당장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요. 모이헤킹 수행을 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 경험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웹헤킹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바일헤킹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이지간 회사 같은 경우가 만약 IoT 기반의 어떤 특화된 모이헤킹을 수행을 하는데 이분은 이제 경력자로서 뽑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프로젝트에다가 바로 투입을 해야 하잖아요. 신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력자분들을 들어가서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야 하는 건데 이 경력자분들이 IoT 모이헤킹 혹시 수행한 경험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물어볼 때 혹시나 어느 회사에서 어떤 전자 뭐 A전자 뭐 B전자 이런 데서 혹시나 IoT 해킹이나 그런 것들 경험이 있냐 얼마나 얼마나 투입을 한 경우가 있냐 몇 번이나 투입을 한 이유냐 뭐 이 정도죠. 그래서 이런 IoT 해킹 같은 경우에도 어떤 대상으로 혹시나 한 적이 있냐 이런 것들을 묻는 이유는 이 프로젝트에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수행을 할 수 있냐 없냐 정도 수준으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취약점이 있냐라고 묻지는 별로 안이죠. 뭐 안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면접이나 그런 데서는 거기까지 언급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 내용도 똑같은 것 같아요. 면접에서 어필해도 괜찮은 건지 어필하지 않는 건지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 건지 라고 했을 때는 기술 베이스로 내가 이러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죠. 경력이나 아니면 프랜서로 할 때는 신입이 아니고 정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어떠한 무기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야만이 제대로 된 대가들을 받았거나 연봉 협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어떤 프로젝트에 자기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프로젝트 경험들을 조금 이렇게 공유하는 것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에서 내가 얻었던 그런 기술들이나 정말로 이 기술들은 다른 컨설턴트들은 수행하지 않았는데 나는 운 좋게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렇게 베스트 패스트 어떤 테스트 배드 같은 경우나 이런 R&D 경구 과제를 통해 가지고 수행한 경험들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프로필에 이렇게 쓰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렸고요. 아마 문의하신 것이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방향을 잘못 잡고 답변을 하셨다면 또 남기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제가 책에 썼던 내용들은 이런 의미로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